영상편집은 근데 어제 진짜 잘했어요. 어제 진짜 잘했거든요. 엄청 잘했어요. 근데 약간 편했어요. 제이형이. 제이형이 아니고. 제이형이 일부러 잘해. 개그를 해도 그냥 맛있는 것도. 라디오 너무 좋아. 스페인이라고 했다가 저는 무엇이래요? 무엇이래요? 블락비 선배님의 베리굿. 베리굿. 베리굿입니다. 직업 프로듀서. 아 맞죠 맞죠. 니키가 정말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일단 스타트를 끊거든요. 정훈 씨도 멋있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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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굿 어디야? 여기 여기. 베리굿. 베리굿. 야. 야. 윈니야가 멋있네. 윈니야가 제일. 제코가 제일 멋있네. 민낯다. 이름도 있는데 일본이랑 한국은 달라서 뭔가 이렇게 심플한 게 아니라 좀 길게 있는데 이것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책도 들고 그리고 앉고 하고 한 번 카메라를 들고 그런 촬영을 했는데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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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